안녕하십니까 부산정경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 동방파제 외향에 왔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포인트는 바로 옆에 앞에가 이제 두도 두도를 마주 보고 있고 화면으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요렇게 길이 살짝 막혀 있어요 막혀 있고 여기서 바다가 어떻게 돌아가냐면은 요쪽이 큰 물이 큰 물이 이렇게 싹 들어오면은 요 안에서 물이 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요쪽에서 해유를 해요 보통 여기서 해유를 하고 먹이 활동도 하고 그 다음에 빠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와이어터 이제 준비를 하면서 봤는데 지금 요쪽에서 지금 보일링도 하고 라이징도 하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올거는 같은데 좀 어떨한지는 던져봐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면서 중간중간에 다시 설명을 할테니깐 요 끝까지 한번 시청해 주시고요 그리고 구독 좋아요 꼭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여러분들의 사랑입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탐색이기 때문에 일단 40g 싱킹미노우 가지고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물이 좀 잘가요 물이 잘 가 가지고 한번 던져봤는데 보통 폴링하는데 여기가 한 15초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폴링하는데 시간이 흘러가지고 한 23초 24초 이래 가더라구요 지금 옆에 회원님들도 지금 하고 계시는데 메탈 40g 가지고 하시구요 마찬가지 폴링속도는 한 40초 중반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동방 같은 외양 같은 경우에는 사실 드룩봉 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알붙시기 알방어 이런 애들 아니고 조금 사이즈가 나가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드룩봉이 힘드니까 이제 줄을 잡고 올리든지 아니면 이제 그물 같은거 있어요 끌어올리는 그물 같은거 이제 그런걸로 해가지고 올려야 됩니다 일단 잡게 되면은 한번 보여드릴께요 일단 가지고 나왔거든요 저희들 오늘 제 장비는 크로스테이지 단종은 낮지만은 가죽도 싸고 좋아요 어 중고 메모리 있으시면 중고는 메모리 조금씩 나오는거 같아요 아직 크로스테이지 CXR 962 MH 릴은 5000번 합사는 2호구요 쇼크리드는 8호입니다 매듭은 한번씩 여쭤보시는 회원님들도 있고 이제 어 따라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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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마리 다섯마리? 어 몰라 따라온다 갑자기 더 조소한데 수면에서 따라온다 메탈 끝까지 말해 오는거 일단 조금 빠른 릴링에 따라오긴 하거든 가이드에 묶어도 되고 뭐 이런데 묶어도 되고 두 번 묶고 두 번 묶고 두 번 묶고 이제 조금 잡고 쪼아내 됐다 아니 쪼아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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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길게 해가지고 됐어 하나 이 쪼아내 편하게 딱 묶였지 한번 보고 쭉 당겨주고 아 이때도 한번 당겨줘야 돼요? 어 이때 한번 묶여줘야죠 중간중간에 원래 당겨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당겨주고 이렇게 빼면 빠진다 그 다음에 이때부터가 참 어렵더라고 혼자 하려니까 그냥 이렇게 하고 랩이 아 아 아 아 아 저거 아니야.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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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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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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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이제 보시다시 한번 시간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노트도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현장에서 FG노트 조금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구요 뭐 회원님들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도 봤을 때 근데 현장에서 FG노트 하는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방법만 조금 알고 있으면은 방금 보셨다시피 저도 금방 다 하거든요 조금만 해보시면은 현장에서도 금방 할 수 있습니다 네 특히 뭐 선상 같은데 앉아갖고 하시게 되면 더 편하구요 어 아 오늘 저녁이나 내일 저녁이나 언제든지 일요일 토요일 저녁까지는 다 돼요 어 인사해라 삼촌들 안녕하세요 저녁에 풀체하러 가야되는거 아니에요 저녁에 풀체하러 아 간다하면 오고요 안 돌아오면 자고요 주원아 일로와서 줄 감아봐봐 완전히 삼촌하는거 봐봐 가르쳐줄게 로드 걸어 걸어놓고 와 일로와 이쪽으로 와야죠 캐스팅할때는 일단 내가 무게가 나가는거잖아 예 그러면 조금 내려도 돼 예 그래갖고 버트캐스팅을 하는게 제일 좋아 그러면은 가이드에 무리를 안주거든 예 그리고 버트캐스팅하는게 조금 더 나중에 되면 편해 예 힘도 안들고 예 그래서 자꾸 벗들을 가지고 이렇게 벗들을 갖고 치는거야 아 거의 느리는데 까지 예 그러면은 내가 그냥 던지는거랑 니가 던지는거랑 거리가 거의 차이 안나 아 좀 더 힘을 덜 드리고 예 그리고 내릴때는 이렇게 줄을 잡으면서 아 여기 이렇게 스포를 잡고 이렇게 내리는거야 아징도 마찬가지야 아징은 할때 이렇게 이렇게 내리는거고 아 여기를 잡아줘 예 그래야지 폴링을 할때 일주일이 들어오면 느낄 수가 있어 그리고 바로 챔질을 할 수가 있고 여기 있다가 입질 들어왔다 하면 바로 벨을 닫으면서 챔질이 되잖아 무슨 말인지 얘기해야 되지 네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거 바닥 찍어서 그러면 이때 무조건 크게 액션 한번 그때 아징도 마찬가지 똑같이 이때가 제일 입질이 잘 물어 이거는 자기가 배가 안고파도 반응을 반응으로 이렇게 하는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리액션 바이트라고 하거든 영어로도 네 베스앱 응 그런식으로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그렇게 하고 어? 어 나빠져갖고 너한테 양은 40g도 잘 그러네요 응? 40g도 잘 그러네요 그러지 야 60g 써도 아 별경이 벅렸네 아 아 아니 이렇게 돼 아 이렇게 돼 오 나이스 오 기타 오 오 제빵 아니 형이 장난으로 하는 말이지 진짜 고기를 걸었다 따라온다 따라온다 3마리 네 밑에 두 마리 더 있다 밑에 두 마리 더 있다 아 저거 딱 떨어뜨리니까 잘라 들던데 네 제빵이야? 응 제빵 나이스 나이스 아 생각보다 나이스 그게 제빵이 없지 당뇨이 없지 오오 오오 자 제빵은 한소였습니다 사이즈는 어? 한 40 조금만 안되네요 40원 더 오오오 아싸루 나이스 나이스 오오 따라온다 따라온다 다섯 여섯 일곱 따라온다 일곱 밑에 좀 넣고 하네 나이스 나이스 뭐야 이거 어때다 때라니까 그래 왜겠잖아 저쪽으로 갔으면 난이 뭐 아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고기는 다 빠진 것 같아요 하는데 중간에 보일링하고 라이딩하고도 많이 나왔고 그리고 이제 한 수십 마리 떼지어 지어 가는 것까지도 목격을 했는데 오늘 나온 거는 한 수밖에 없네요 자 그리고 오늘 마지막에 그래도 사용했었던 메탈이 이 메탈인데 이제 루어 전빵 이제 루어 전빵 이제 루어 전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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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